독학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조광학계사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진 않고 우리 OT 영상이 5분 이내로 짧게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를 먼저 보시면은 저 강사가 누구구나 어떤 애들이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책도 무진장 많이 썼다 한 50권 정도 썼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OT에서 할 겁니다 평상시 제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뜻과 상관없이 헤어를 하고 메이크업이라 하죠 화장을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입술도 바르고 좀 어색합니다 거울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첫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색합니다 오늘은 거울을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바로 강의 시작하시죠 5페이지입니다 우리 4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회계를 다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재무에게 원가관리를 다 적어도 다 한 번 이상은 다 공부하신 분들 또는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책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제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죠 그래서 예제 없이 쭉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은 내용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기본이론은 이렇게 내용으로만 쭉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쭉 빠르게 하는데 문제풀이 때문에 또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기본이론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공부했기 때문에 쭉 내용 정리만 돼 있다 보시면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구경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바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무에게의 기초 회계의 의의가 먼저 나오는데 회계의 어떤 정의 있죠 회계의 정의가 쭉 말로 돼 있는데 일단 말로 되는 것을 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은 먼저 필기부터 하고 말을 보는 걸 하겠습니다 회계의 정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 재무제표가 FS죠 이게 회계의 정의입니다 마치 회계의 목적 같지만은 회계의 정의다 누구한테 전달하냐 정보 이용자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 같은 말이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결국 재무제표를 보는 애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 이용자도 마찬가지고요 회계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애들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걸 회계의 정의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얘기했냐 거기 그런 말 없는데 그게 양가로 1번에 대한 얘기거든요 회계의 정의가 나온 겁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사정에 정통하여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 이 회사 굉장히 재무제표 좋네 주식 사야지 채권 사야지 돈 빌려주지 등등의 여러가지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재무제표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양가로 2번은 말 그대로 회계의 제목에 의의되어 있는데 의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울 거 없죠 아직까지는 중간에 보시면 첫째 중간에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분류하여 그 일정한 원리가 복식부기죠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까 뭐 정의 부분에도 뭐 나왔지만은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요원가들이 이 재무제표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회계의 의이지 않냐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은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외우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냥 뭐 별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네모 재무정보입니다 재무보고란 아니 재무보고가 숫자 보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주로 뭐로 보고합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겠죠 아무튼 뭐 재무보고란 저쪽의 외부의 의사결정자들한테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뭐 회사 밖의 사람들이니까 뭐 주주 채권자 등등등이 되겠죠 기업의 현재 시점에 재무적 건전성 및 미래 전망을 개갈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고 얘네들이 재무제표가 좋은지 나쁜지 부채빌이 좋은지 나쁜지 영업인율이 좋은지 나쁜지 등등을 볼 수 있잖아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도 보여준다 물론 미래 숫자가 있는 건 아니지 다만 과거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 전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양가로 2번에 기업을 둘러싼 의사결정자들은 재무보고를 토대로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 늘릴 수 있다 아까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뭐 회계 정의할 때도 그랬고 회계 의의할 때도 그랬고 다 봤던 문장인데 다만 뒤에 꽁무니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회계적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 실현 참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 별게 아닌 게 이 돈이 사회적 자원 이 돈이 이 현금이 적절한 곳에 투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회사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 뭘 통해서 재무접회를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재무접회를 딱 봤어 봤더니 이야 부채빌 양호하네 영업인율 좋네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 재무접회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파악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외부 정보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주식을 사야겠다 채권을 사야겠다 돈을 이 회사한테 빌려줘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회적 자원의 최적 배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돈이 몰린다 좋은 기업에 투자가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게 양글은 3번 재무보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의의 재무제표의 어떤 목적 의의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외울 건 없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양글은 3번 재무보고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역시 또 합리적 의사결정 계속 나오네 봤던 건 이거 됐고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으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알고 있죠 재무제표의 종류를 쭉 열거한 거잖아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우리 IFRS 시험이니까 포괄손익계산서겠죠 굳이 말하면은 뭐 자본변동은 자본변동표 현금으로 뭐 현금 흐름표였죠 그래서 기본 재무제표 쭉 열거한 거잖아요 재무제표 종류 이때 재무보고의 가장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재무보고를 주로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한다고 양가루 4번 양가루 4번은 뭐 별거 없죠 인식, 측정, 처리, 기록의 과정을 거친 회계정보는 재무보고의 형태로 기업의 외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들한테 제공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계가 재무회계잖아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제겠죠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는 포인트가 뭡니까 내부사람이 아니라 외부정보용자 외부정보용자인 주주, 채권자 등등이 재무제표를 보는 회계 그게 재무회계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지금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계가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재무제표의 반대라고 하면 관리회계인데 관리회계는 뭐예요 내부의사결정하려고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잖아요 이거는 외부정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회계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 그 재무제표의 반대라고 하면 관리회계는 뭐예요? 그래서 굵은 상태에 있죠 우리 아까도 말한 거잖아요 BS, 재무상태표, IS, 포괄IS,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본본본별, 현금으로 표에서 기본 재무제표 종류 쭉 열광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읽으면서 이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기할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숫자가 좀 관련된 것들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대선충당금, 현금 등등 숫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제가 필기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읽으면서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시험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도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전자공시제도 양가로 1번 봅시다 동글뱅 1번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서 경영상의 주요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이러한 공시제도는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리 다트라는 사이트를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사이트인데 공시를 해주는 거죠 재무제표 같은 거를 올려놓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주요 공시사항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다트 사이트입니다 동글뱅 이번에 자율공시, 조회공시, 자진공세에서 쭉 나왔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굵은색은 돼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중요성이 낮은 것들은 각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보세요는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읽어서 이해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참고, 참고는 공시의 요소인데 이것도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공시할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도덕제 같은 아름다운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야, 공시는 신속하게 해라 지체 없이 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포인트만 얘기하면 중간에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줘서 믿음을 줘라 당연한 얘기지 세 번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설명해라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 차별 없이 정보가 가도록 공평하게 공시를 해서 당연히 이거 갖고 시험에 내일 건넣지는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양가로 2번, 사회적 기능 회계 사회적 기능인데 일단 동글백 2번부터 볼까요? 동글백 2번 아까 봤던 거잖아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좋은 회사 돈이 몰린다 그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보시면 경제적으로 유한한 자원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하려면 돈이 좋은 기업에 몰리도록 하려면 이런 얘기잖아요 어느 기업이 효율적인 기업인지를 회계 보고를 통해서 재무재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회계의 어떤 기능 재무재비의 어떤 기능이 되겠지 동글백 1번 대리인 이론 돼 있는데 대리인 이론 했을 때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알죠 우리 4단계인데 다 알죠 주주가 주인인데 경영자는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인 거지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맡긴 거고 이 경영자라고 하는 CEO들은 대신 일을 해주고 돈을 벌고 그런 다음에 주인들한테 다시 배당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재비를 통해서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가 대신 재무재비를 통해서 보고한다 그런 흐름이 그런 얘기가 동글백 1번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게 뭐 회계의 기능 재무재표에 대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가 재무재표를 통해서 대신 보고한다 이거죠 우리 자산부채 자본 얼마다 이익 얼마다 대신 보고하는 거죠 재무재표를 통해서 실제로는 회계팀이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의 대빵인 경영자가 대신 보고한다 그래도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보시죠 재무재표를 통해서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주인 주주 말하는 거죠 주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서 물론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머릿속으로 주주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주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서 경영을 수행한 경영자가 경영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죠 심부로군 수탁받은 자원에 맡긴 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따른 성과를 보고하는데 회계를 이용함으로써 대리인이론이 성립된다 해서 이것도 별다른 얘기는 없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한다 이게 경영자가 네 뭐 2번 국제회계기준 IFRS죠 우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부터 먼저 K자가 붙는 건데 K자 하면 한국채택인데 그럼 별거 없습니다 IFRS는 영어 원문이고요 국제회계기준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입니다 동굴뱅의 1번은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되겠네 주권상장법인에 적용하는 것이다 알고 있죠 IFRS는 상장 금융사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상장회사 금융회사 동굴뱅의 2번은 비상장회사는 선택할 수 있다 IFRS를 원하면 선택할 수 있다 우리 비상장회사는요 일반 기업회계기준이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원한다면 IFRS를 선택할 수 있어 7페이지 갑니다 7페이지에서 방금 했던 거 박스부터 봅시다 방금 어차피 왼쪽에서 했던 얘기니까 회계기준에 IFRS가 있고 일반 기업회계기준이 있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있습니다 IFRS는 상장회사 금융사 했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고요 중소기업회계기준이다라고 있죠 그거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에서 비상장이면 결국은 일반 갭 제가 갭하면 기업회계기준이죠 갭, GAAP 필기할 것까지는 아니고 GAAP가 기업회계기준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갭갭 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갭갭하면 뭐요 차이가 아니라 그게 기업회계기준이다 그래서 일반 갭은 회계감사 받는 애들이고요 중소기업 갭은 회계감사를 안 받는 기업이다 상장은 IFRS, 비상장은 일반 갭, 중소기업 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뭐 써있잖아요 외부감사 위에 두 개는 받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안 받는다 관련 법령? 네 거기까진 필요 없습니다 그럼 7페이지 저쪽 위에 갑시다 7페이지 위에 동글뱅의 3번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볍게 쓸고 외울 필요 없어요 동글뱅의 3번은 참고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해서 KIFRS는 IFRS 원문을 기초로 해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재정 만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 누가 만들고 누가한테 보고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장점 좋은 얘기 써있겠죠 우리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도입을 했잖아요 유럽에서 주관해서 만든 국제회계기준을 우리 2011년에 도입한 거죠 장점이 있으니까 도입했겠지 큰 장점이 이런 거잖아요 나라마다 회계기준이 다른데 그걸 통합시키자 뭐 그런 기본 개념 알죠 통합시키자 통합시키면 좋은 점은 뭐냐 지금 재무제표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한테 투자할 때도 못 믿겠다 투자하기도 애매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서로 재무제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금리 자금 조달 비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거지 서로 못 믿으니까 지금은 재무제표가 통일됐으니까 서로 믿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투자할 때도 좋고 자금 조달할 때도 유용하다 그런 얘기가 전반적인 장점이죠 보시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회계정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그렇죠 서로 믿는 거죠 재무제표가 똑같아졌으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그렇죠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것이죠 서로 가는 재무제표 회계정부가 똑같아졌으니까 그리고 차이번가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절감할 수 있죠 왜요? 재무제표 신뢰성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징 KIFS는 원칙 중심이다 그럼 반대는 뭐요? 규칙 중심이지 규칙 중심 규칙 중심 그럼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지금 규칙 중심입니다 규칙 중심 원칙 중심 그럼 제가 써드릴게 반대는 규칙 중심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IFRS 쪽이고요 우리 교재 나온 것은 이거는 일반 갭이지 일반 갭 기업회계기준 규칙 중심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정해져 있다 원칙 중심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가 발생해도 큰 원칙 하에서 회계처리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회계처리가 기준에서 나와 있지 않다 니네 회계팀 알아서 판단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원칙 중심이죠 큰 원칙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결 전문지표 중심의 반대 뭡니까 개별 전문지표죠 개별 전문지표 개별 전문지표 안 합친 전문지표가 개별 전문지표고 합친 전문지표가 연결 전문지표잖아요 연결 전문지표는 이런 상황이죠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A사가 연결 전문지표 작성한다 이런 규정이 알고 있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50% 초과해서 주식 갖고 있으면 우린 가족이니까 전문지표 합치자 그 연결 전문지표죠 IFRS는 연결 전문지표가 메인 전문지표 주 전문지표고 일반계는 안 합친 전문지표가 주 전문지표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연결 전문지표도 있고 개별 전문지표도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메인이냐 그걸 약속을 한 거죠 공시의 강화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 상대적으로 공시가 적다 적다 적을 수 이렇게 씁시다 공시가 적다 이렇게 서면 알겠죠 적다 적다 자율성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 IFRS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주석 공시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본 재무제표가 틀이 정해진 게 없거든요 자율성이 엄청나게 보장되니까 재무제표 양식도 그렇고 계정과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회사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IFRS요 그러다 보니까 주석 공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공정가치 적용 확대 그럼 이것도 뭐예요 공정가치가 상대적으로 적다 상대적으로 공정가치 회계가 적다 공정가치 회계가 적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많이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정가치 베이스 회계가 좀 더 많이 적용된다 IFRS는 좀 더 실질에 부합되는 회계 처리를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있죠 양가로 이번에는 일반 갭인데 첫 줄 끝에부터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지 않은 비상장 법인도 비상장 법인이 적용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까 비상장 회계 법인은 일반 갭 IFRS는 상장 금융사 이렇게 했었잖아요 동글배 2번은 중요하지 않고 쭉 넘어가시죠 우리가 문제풀이는 어차피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2장 가시죠 2장의 개념 체계입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봅시다 개념 체계 1번 재무 보고의 목적인데 여기도 외울 거 별로 없습니다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섞어가지고 다음 중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주로 틀린 문장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첫날이니까 진도를 제가 계속 시계를 봐가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참고로 24강 정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OT 때 다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에는 12강 그렇게 모의고사 2강 그 정도 재무 보고의 목적은 결국 재무제피였던 목적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1번 재무 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 이용자들이 여기까지가 뭡니까 정보 이용자지 뭐 지금 정보 이용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보 이용자 지금 예를 들어서 주주 채권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아직은 주주 채권자지만 잠재적인 주주 채권자 등등등 이런 재무제피 보는 애들이 투자하고 신용 제공하고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재무제피 목적 아니겠냐 투자는 알잖아요 그래 조식 사고 채권 사고 이런 것들 신용 제공은 돈 빌려주는 거지 돈 빌려주는 거지 야 이 회사 재무제피 좋네 괜찮네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잖아요 그 은행에서 재무제피가 이 회사 안 좋으면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런 걸 신용 분석이다라 하죠 신용 분석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 제가 또 신용 분석사 강의도 어디선가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신용이 돈 빌려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주주 채권자 등등등이 재무제피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양가로 2번 이것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재무 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용자 아까 말했잖아요 정보용자들이 배당이나 이자 및 증권의 매각 주식 채권의 어떤 매각 대여금의 상환 등으로부터 유입될 거로 예상되는 현금 수칙 금액과 시기 불확실성 평가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그냥 뭐 재무제피 보고 야 이 회사 배당금 얼마 줄 것 같아 예상할 수 있고 이자 잘 줄 것 같아 잘 못 줄 것 같아 예상할 수 있고 원금 잘 갚을 것 같아 주식 팔아서 돈 얼마 들어갈 것 같아 등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재무제피 가지고 재무제피가 안 좋으면은 아씨 얘네들 이익 별로 안 났네 또는 이익 손실났네 이익 손실났네 배당 못 주겠다 얘네들 굉장히 재무제피 안 좋네 채권자인 내가 야 이거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못 받겠다 등등등을 재무제피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양가를 3번 재무제피 보고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 자산 말하는 거에요 자산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 자본 말하는 거잖아요 부채는 채권자랑 관련됐고 자본은 주주랑 관련된 것이죠 주주 채권자가 회사한테 돈을 어쨌든 맡긴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돈 빌리고 그게 위상증자 주식 발행이고 채권자한테 돈 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 청구권이 있는거죠 그리고 자원과 청구권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 사건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를 수반하거든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여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가 재무제피 그래 그 얘기구나 네 뭐 2번 개념 체계 보시죠 개념 체계 뭐 개념을 체계화한 것이죠 개념 체계는 결국은 이제 어떤 회계처리가 나와있진 않잖아요 좋은 얘기가 써있잖아요 재무제피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 목적 적합해 표현이 충실해야 돼 등등 아름다운 얘기 써있는 게 개념 체계지 회계처리가 있진 않잖아요 보시죠 질적특성 그게 메인이죠 개념 체계 메인이 질적특성일텐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이다 그럼 제가 그걸 짧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재무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 그게 질적특성이죠 재무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 목적 적합해야 돼 등등등 공부하는 거잖아요 비교 가능성 좋아야 돼 이해 가능성 좋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재무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에서 제가 말하는 요약판이 잘 보면은 있죠 재무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 다 써있으니까 그런 거를 동그라미 치시고 하시면 좀 더 공부하실 때 나중에 더 유용하겠죠 2번 근본적으로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합해야 하고 나타난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게 알게 모르게 두 가지가 써있는 것이죠 일단 얘가 지금 이 문장이 근본적 질적특성이잖아요 근본적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이라고 또 양가로 2번에 써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 그건 뭐요? 목적적합성 써보시죠 목적적합성 써보시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뭐요? 표현의 충실성 그래서 뭐 앞글자 따서 목표 이렇게 기억해도 좋겠죠 그래서 질적특성은 앞글자를 따시는 게 좋습니다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표, 목적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한 경우 유용성이 보강된다 그거는 써보세요 보강적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은 메인이고요 이거는 보충적인 메인은 아니지 그렇죠 어떤 써본데 보강적 질적특성은 보충적인 질적특성인데 이것도 비검적이에서 외우셔야죠 앞글자 다음 중 보강적 질적특성이 아닌 것은 그렇게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것이 보강적 질적특성 양가로 2번 근본적 질적특성 봅시다 뭐라 되세요? 목적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 유용한다 한 가지라도 만족돼도 충족이 된다 그럼 틀린 문장이겠죠 둘 다 충족이 돼야 된다 만약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충족이 되어야 좋은 정보가 된다 다음 페이지요 동글뱅이 1번의 목적적합성 보시면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려면 정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목적적합성이다 이게 뭐냐면 이 정보를 이용했을 때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속성 그게 목적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성 있는 정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정보가 있으면 좀 더 의사결정이 유용하다 그래서 목예확중 앞글자 다시 해야죠 목적적합성의 하보석성 예확중입니다 그래서 예측가치는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다 미래에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다 됐죠? 확인 가치는 과거를 키워드가 과거지 그렇죠? 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다 그래서 과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피드백 가치다 이런 말도 합니다 피드백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무정보의 가치를 바란다 중요성 그래서 목예확중 할 때 중요인데 중요성은 뭐예요? 그럼 중요한 정보를 보고해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보를 보고해라 확인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라 중요한 정보를 보고해라 그래야 목적적합성이 유용해진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중요성은 뭔데? 읽어봅시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서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다 그러니까 중요성의 뜻이 나온 거죠 두 번째 줄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그게 중요한 정보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보여줘야 재무제표에 보여줘야 목적적합성이 충족이 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표 표 완중호 기억하셔야죠 앞글자 따서 표 완중호 완전한 서술 등등 나오잖아요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 표 완중호 목예확중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표현의 충실성이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표현이 충실해지는데 야 완전한 서술부터 보시면 정보용자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해라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 모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틀린 것 같고 이런데 맞는 문장이에요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라 그것이 완전한 서술이고 중립적 서술은 딱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중립이란 말을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객관적이어야 된다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죠 정보의 선택이란 표시에 편의가 없다 편의가 없다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음 이런 뜻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해라 오류 없는 서술은 뭐 쉬운 거지 그래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근데 보세요 뭐라 돼 있는지 현상의 기술이나 절차상의 오류나 누락이 없는 정보 절차상의니까 결과랑 과정 있을 때 과정상의 오류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에는 오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류가 있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오류 없는 서술은 어떤 절차 과정이 오류가 없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간 보강적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은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은 역시 비검적이 제가 아까 앞글자 따져 있었잖아요 비검적이 비검적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편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강 말 그대로 보충하는 어떤 질적 특성이 네 가지다 비검적이 봅시다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기업 간 비교 가능성하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인데 그게 뭡니까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런 얘기지 삼성전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처법 쓰는데 LG전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총평규법 쓴다 그럼 비교 가능성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써야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뭡니까 그건 이런 얘기지 우리 회사가 전기에는 선입선처법 썼는데 단기에는 총평규법 썼다 그럼 그거는 기간 간 비교 가능성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됐죠 검증 가능성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정보용자가 검증 가능할 수 있는 그렇죠 검증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검증 가능한 정보 검증 가능한 어느 정도 누가 봐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론을 내는 속성 그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말이 써있지 않죠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유사한 유사한 또는 동일한 결론을 내는 속성 그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적시성 적시성 있는 정보 알잖아요 정보를 제때제때 제공하는 정보 그것이 적시성 있는 정보죠 그래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됐죠 정보를 제때제때 제공하는 속성 적시성입니다 이해 가능성이 제일 쉽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속성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충족이 된다 그 다음에 유용한 재무 보고에 대한 제약 원가입니다 재무 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된다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 이런 뜻이죠 커야 된다 그게 제약률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용자산 재평가 모양 쓸 수도 있고 원가 모양 쓸 수도 있잖아요 재평가 모양을 쓰게 되면 보통 자산이 커지고 자본이 커져요 재무제표가 좋아집니다 효익이 있잖아 근데 원가 많이 드는 거야 분명히 재평가를 하게 되면 유용자산 재평가하면 재무제표가 좋아지는데 자산 커지고 자본 커져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네 그럼 재평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가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재평가를 하면 분명히 효익은 커지는데 원가가 더 많이 드네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효익이 원가를 정당한다는 얘기가 효익이 원가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원가는 재무 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률이다 뭐 이미 제목에도 나왔지만 원가가 제약률이다라는 얘기가 효익이 원가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양가로 5번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가해석기업 과정이 있죠 계속기업이란 동그라미 1번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 작성한 것이다 예상 가능한 기간이 1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1년 안에는 해산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과정이 깔려있다는 얘기죠 야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1년 안에 해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청산기업의 과정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는 다 기본적으로 계속기업 과정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과정에 따라서 좀 특수한 재무제표 작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예상 가능한 기간이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은 안 중요하니까 패스 동그라미 3번 3번 청산 등에 의도가 있는 경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적용한 것은 별도로 공시한다 다른 기준이 제가 아까 말한 거잖아요 청산기업의 과정이다 별도로 공시한다는 것은 주석에다가 우리가 청산기업의 과정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것을 주석에 보여줘라 하여튼 공시 나오면 주석공시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요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동글뱅이 4번 동글뱅이 4번이 아니라 동글뱅이 3번이죠 그게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기네요 개념체계 위상 개념체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재무부구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적립한다 아니 개념을 체계화한 것이 개념체계고 뭐 그 얘기를 좀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게 다 개념체계였잖아 목적적합한 정보 표현의 충실성 등등등 2번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무슨 말입니까 기준 기준서는 회계처리가 나온 거잖아요 이 거래는 이렇게 회계처리가 그러니까 개념체계는 회계처리가 아니다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냐 한다 기준서처럼 회계처리가 있지 않다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회계처리가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개념체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걸 거꾸로 써놓고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국제회계기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토리 자체가 기준서가 우선이고 이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처리해라 기준서가 우선이고 만약에 기준서가 없어 그럼 개념체계 보고 판단해서 회계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상 그래서 기준서가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개념체계를 보고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포트지 개념체계는 네 그래서 내 거고 다 먹죠 1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재정 및 개정 검토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개념체계에 있으면 기업회계기준 재정하고 만들고 개정 업데이트할 때 도움 주겠죠 2번 IFRS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수를 축소 확대가 아니라 축소 축소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죠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개념체계 딱 봤더니 아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회계처리를 축소시켜주는 어떤 좋은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개념체계가 없으면 회계처리 방법이 100개가 넘을 수도 있으니까 개념체계 보고 판단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한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세번째 재무제표 작성 시 IFRS를 적용하고 IFRS의 미비한 주제에 대해서 회계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게 개념체계의 핵심 목표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준수에 없으면 개념체계 보고 판단해서 회계처리 하라고 그게 핵심이 될 거고 네번째 국제회계주를 따르고 있는지 감사인의 의견 형성에 도움을 준다 제가 지금 감사인이잖아요 감사인이 뭡니까 회계사잖아요 공인회계사라 하죠 회계사는 뭐 하는 거요 재무제표 보고 숫자 검토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회사한테 감사 의견을 주는 것이죠 니네 회사 적정 의견이야 한정 의견이야 부적정 의견이야 의견 거절이야 하면서 의견 주는 것이죠 어쨌든 개념체계 보고 다 판단할 수 있을 거에요 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걸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5번 재무제표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개념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 해석할 때 도움 준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등등의 용어들만 봐도 분명히 재무제표 볼 때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실제 저건은 별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6번 IFRS 기준을 제정하는데 재무제표 기준서를 만들 때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출의 어떤 논리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논리를 제공한다 개념체계에 어떤 논리가 있잖아 회계출의 논리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준서 만들 때 어떤 도움을 준다 그런 식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